으 으 쏘리카 폴 라오 동반 신기 카페 으 으 으 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새 이렇게 또 투어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는 많이 갈 일이 없는데 뭐 역시나 가고 싶죠 뭐 한국 밥도 먹고 싶고 네 항강도 너무 가고 싶고 저희 집 강아지들이 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펜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많이 사람과 관심 주시니까 그걸로 견디는 거 갈 수 밖에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나라를 갈 수 없겠죠 와따 월낙은 탕니 야 놈 놈 놈이 아라이티넘 복립도와 밖이 카드 미라이 방미카 현태사의 필수품 핸드폰을 하세요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지갑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면 됩니다 가방 안에 없는 게 없어요 007 가방보다 더해요 그런 가방이죠 미니 철물점 네 항상 저희가 꼭 챙겨야 될 것은 펜스포트입니다 그쵸 랑 랑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쇼핑을 별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 코디분들께 스타일리스트분들께 많이 주문을 해서 부탁드려요 에어에요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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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좋아해버려서 한 번에 사는 타입이네 저는 솔직히 쇼핑 시간이 있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있어도 안 가는 이유가 저는 좀 귀찮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좀 다리 더 아프고 저는 그래서 안 물어봤습니다 코끼리 코끼리 파나요? 진짜 큰 거 안 팔죠? 안 팔아요?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에 올 때 추천 좀 해주세요 뭐가 좋지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태국에 오면 건물이나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향이 항상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아.. 아로마 아로마라든지 아.. 아로마 피우는 그런 향들을 좀.. 좀.. 아, 생각해 뚝뚝뚝뚝뚝뚝 뚝뚝뚝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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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뚝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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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뚝뚝뚝 뚝뚝뚝뚝 뚝뚝뚝뚝뚝뚝 태국이랑 아니면 푸켓 가보고 싶은데 들키지 않고 가보고 싶은데 แล้วรู้ไหมคราววาจำวัดพูเกตอยู่พัczไหนของเมื่อนไทย ดิงดิง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좋지? 그는 내가 맥프라워 기획! 오늘 배운 이제 다면던데 재미있게 재미있게 썰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쥐어? 아예 그.. 아까 준수가 뭐죠? 막프라워 막프라워 를 좋아하는 데 막프라워 를 태워버려 막프라워 마파오 재미를 위해서는 그거죠 해설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것을 태워버리겠다 제 꿈을 짓누르겠다 마파오 루마이 마파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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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วันหลัง 진짜 먹어보고 싶다 진짜 먹어보고 싶다 엑셀런트 와따 히어로 맥래 유노 อบภาษาไทย 창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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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학 창reg 창빈 오 교회 회사 와 최대r Presents Theme 음악 무방신기가 한 장래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음악을 도전하려는 모습을 되게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 팀워크를 되게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섯 명이 다 성격이 다 틀린데 항상 이렇게 웃고 즐기는 모습을 되게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저희가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모습이 여러분들께 마음으로 통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에서는 되게 크게 세 가지가 나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좋고 다 미끄덕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락포 복망마 렛락 난난난낙 크랍 세손 파이팅!